D-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22일이면 아직 충분합니다. 빡세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파이널이 가면 갈수록 제게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장 풀지마. 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국가대표팀 축구 어떠한 감독과 코칭님도요. 시합 바로 직전에 선수들한테 긴장 풀어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갑자기 긴장 풀면요. 크게 다칩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즐기라고 얘기를 해요. 즐기라고 얘기를 하지 긴장 풀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긴장 풀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위하느냐. 22일 남았죠? 공포심 있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밤마다 잠 안 오고요. 선생님 저 무서워서 잠 안 와요. 아니면 선생님 저 지금 긴장됩니다. 계속 가슴 볼렁볼렁하고요.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이고 그거 수능 날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긴장 풀면 오히려 망합니다. 왜요? 실수예요. 별것도 아닌 거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뼈 난 건데 자기 혼자 선지해서 헷갈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하루에 하나씩 유형 부셔버리자. 공부하던 건 유지한다. 오늘은 수능 30번에 해당하는 밑줄 낱말 어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뭐예요?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해야 될 파트란 말이죠. 밑줄 위미파 이게 어렵게 나올 때는요. 정답률이 40% 초반이 나와요. 이게 1등급이 못 표현한 학생들도 종종 틀립니다. 매번 틀린 건 아니에요. 한 10문제 정도 풀면 한 3번 정도, 2번 정도를 1등급 학생으로 틀려요. 근데 만약에 수능에서 얘를 틀려버리면 와 이제 빈순삽에서 거의 다 맞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목표인 학생이에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도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물론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틀려도 3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만 1, 2등급 학생은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럼요. 어휘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우리 기존생들은 아시죠?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압니다. 위아래 위아래 관계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위아래 위아래 관계로 접근하는 게 그게 정답은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위아래 위아래 관계를 가지면서 뭐가 틀렸다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요. 실전에서요. 우리 모든 단어수가 다 아나요? 아니죠. 모든 문장 완벽히 해석되나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죠. 30번의 밑줄, 낱말, 어휘 문제는 야, 그냥 막연하게 틀린 게 아니야.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답이다. 근데 주제문을 먼저 찾는 건 의미가 없다. 왜? 거기에 밑줄이 있어서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읽는 순서만 바꿔도 정답률이 확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읽는 순서만 바꿔라. 기준점을 바꿔봐라. 뭐예요? 기, 승, 전, 결에 기와 결을 꼭 먼저 읽어봐라. 기와 결, 결론을 알고 들어가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충 주제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틀린 어휘를 찾기가 쉽다. 수업시간마다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오늘 3일차 밑줄, 낱말 문제는 맞고 들어갑시다. 풀 때 기준점 둬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공부하던 건 유지하는 겁니다. 실전 모의 의사 풀던 거 푸셔야 되고요. 단어 외우는 거 있으면 외우는 거 맞고요. 다 하는 거 맞는데 하루의 유형 하나씩은 끝내자. 자기 등급 목표대로.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 아직까지는 문제 접근의 원리 다 동등합니다. 이제 빈손삽 들어갈 때가 좀 갈라질 거예요. 문제 접근의 원리에 밑줄 어휘 낱말 문제 그 파트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수강 안 했던 분들은 다운받으면 되는 거고 자료 있으니까 수강했던 분들도 다운받으시고 왜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공부하는 게 더 도움됩니다. 지금 사소 공부하는 분들은 유지하시는데 자 뭐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여섯 지문 난 씹어먹겠다. 똑같은 기준점으로 기승전결의 기와 결을 잡고 나는 결론 알고 문제 풀겠다. 그럼 어휘 문제 맞춰낼 수 있다. 나 인정한다. 모든 단어 수가 모를 수차 알 가능성 없다는 거.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풀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오늘이 세 번째 날 밑줄 낱말입니다. 자 이제 3일차 됐어요. 3일차 됐으면 이제 좀 몸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2일차에 뭐라고 그랬죠? 실력은 실행력의 줄임말이다. 행해라. 자 오늘입니다. 자 3일차에요. 오늘 우리의 주제 핵심은 뭐죠? 긴장해. 괜찮아. 정상이야. 긴장 안 하는 게 비정상이야. 공포심 가져라. 밤에 잠 안 오는 거 정상이다. 아침에 벌렁벌렁한 거 정상이다. 긴장감 유지해서 끝까지 가보자. 승리하실 겁니다. 설명드립니다. Donna 저장시 보충이 Viens